멘 reverie 뭐 빡센데? 멘펜 상대 누구야?! 상대요? 개고수들이요 누구누구누구 서툰식궁이고 어? 탁하 탑이 무대장인이고 어 배아픈데? 아 X 됐네 괜찮아요 저희 그 종하기가 존나 잘하기 때문에 못치겠는데 안되지 집중하자 나이스 나이스 하.. 집중 집중 다 두플인가? 얘는 풀 안쓰지 않았어요 말자 썼나? 말자 쓴거 같은데 말자는 일단 메시펠이고 얘는 힐 도 안썼어요 힐 힐 힐 힐 힐 힐 빼야되요 힐 와우 양불속 미 사건 월에 거랑 힐 힐 힐 힐 힐 앞으로 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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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힏 간 ultrasound 아 까비 몇피야 까비 진짜 까비 앨리스님이 탈 못본거 같은데 아 까비 안죽는거였는데 아 근데 줄타기가 바로 안내려와가지고 뭐지? 그치? 아 줄타기가 바로 내려왔으면 좋았는데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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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1킬 준거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자 가자 흠 너의 영혼을 잡아채줄까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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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흐핳 흑 흠흠 흠흠 흝 흐흕 말자 라인즈는 젖사기다 진짜 형님 저 라인즈도 주고 한타지도 주고 진짜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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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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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끼없어 아이씨 하아 왜 여기있냐 위직했는데 어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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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매피야 멘탈 나가지마 매피야 괜찮아 알죠 괜찮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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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 집중 스턴 돼 매피야 네 천천히 따라가면 돼 여러분들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대지 않고 집중할게요 여러분 챌린저 가서 나대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마스터 가서 왼쪽 와 저거 어떻게.. 어떻게 잡아야지 쿠케형 안녕하세요 방심하지 말자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거 모델 카이저 쿼도 형이 탈진으로 막으면 되거든? 모델? 갈까? 내 W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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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대1 기완 나쁘잖아 괜찮아 와 용을 먹었구나 이네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 나 나 죽었어 나쁘지 않아 진짜 나쁘지 않다 이거 좋아 어 저 W는 스마트키로 해두는데 T에다가 그냥 해두는 걸로 써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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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Hutch 급할 때만 W 수 T로 써요 brainstorm 링턴이다 어 여기 카사린, 카사린 바텀 형 저거 좀 봐줘야지 어 봐 줄게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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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자 하나씩 차근차근 링피아 이럴 땐 차근차근 따라가면 돼 W 너무 좋았어 지금 방금 수준급이었다 W 자 여기서 터뜨려 보자 한번 자 여기서 터뜨려 보자 한번 자 터뜨려 보자 자 자 자 자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자 시작해 보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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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렉사 있어 여기 먹었어? 아니요 조합 나쁘지 않다 지금 그라가스가 레벨이 살짝 딸리네 모델 카이저에 비해서 그거 빼면 괜찮다 렉사이가 그렇게 잘하는 거 같지 않은데 좀 못하는 거 같은데 바루스라 미드도 계속 막을 거 같은데 용이 나가겠다 이거 지금 용 못 막는데 용 주면 미드도 밀려 아 미드 막을 수 있다 이거 근데 한번 해보자 여기서 아 근데 용이 미드 줘야겠다 뭔가 느낌이 마가보다 안 되는 게 아 근데 나도 마나가 카사린이 옆에서 아 라인도 다 안 좋은데 이거 여기서는 안 돼 아 와 못해 욕먹으면 타워 그냥 하나는 그냥 기본이다 기본이다 최소한 하네 최소한 뭐 내가 후반에 힘이 좀 빠지긴 하네 시청자 분들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업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분들 하 진짜 이번의 의미로 여러분 업버튼 한 번씩만 본방에서 소 얘기하시는 분은 강퇴합니다 본방에서 소 얘기하시는 분은 강퇴합니다 본방에서 소 얘기하시는 분은 강퇴합니다 흠흠흠흠 본방에서 소 얘기하시는 분은 강퇴합니다 하구아 밀려났어 하구아 밀려났어 일룩 달린다는데 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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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learns pants imm 설명 렉사이 노플 그 다음에 말자 노플 그 다음에 아까 카사딘 노플 얘네 이즈백오플 다 썼어요 아 어디서 썼어? 네? 모델 못 봤나? 모델 썼어요 밑에서 모델 가인 뜨겠는데 모델 가인 가면 나쁘지 않은데 모델 가인 간다고 굳이 좋을 게 없는데 지금 지금 텐텔이 잘못 간 거 같은데 내가 바로 시야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시야먹을게요 지금 모델 가인 미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용 또 불렁이야? 탁도 막아야 되는데 와 이번에 용 뺏기면 안 되는데 이거 용 때만 되면 만화가 없지 아 X댓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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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구원 지금 집값 나오거든? 구원 사올게 구원 사올게 아 뭐야 아 여기 와드 없었는데 아 X됐다 와드 없었는데 왜 아 그냥 줬어야 되는데 이런 바롯나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버릴게 나 버려 나 버려 나 버려 나 버려 야 야 제발 제발 도망가 나이스 나이스 그라가스 진짜 와 진짜 나이스 와 진짜 나이스 그라가스 와 그라가스 대박이다 진짜로 내가 미쳤다 내가 쓰면 없었나봐요 이거 먹고 바로 노파시 나타기 와 와 대박이다 진짜로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못 따라갈 것 같지 않나 뭔가 일리스 빠른데 아 와 이즈 다행이다 이즈 잡아가지고 인탑이라서 궁예측한거에요 와 야 진짜 나이스 궁 나이스 여기여기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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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르시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바르시아 먹다가 짤리 이건 어쩔 수 없어 바르시아 무조건 먹어야 돼가지고 진짜 어쩔 수 없었는데 바론 3초 아 레드 먹고싶다 포우 공밥 여기 테라인데 바론 치러 가는 거 아니에요? 요새 테라님이요? 히힛 아 안 스크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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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아.. 일로 비전칠 줄 알았는데 아.. 아.. 저 비전칠 줄 알았는데 아.. 좋겠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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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아.. 제발 에이 아 나 시야 먹으러 가긴 무섭다 그냥 시야 안 먹어야겠다 진짜 안 가야겠다 이거 시야 그냥 야 이거 못 지우겠다 아 아깝다 아 이거 밑으로도 까맣지 가르치다 그냥 죽을 것 같은데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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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렇다면, 가운 피자 낙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여기가 있어 여기가 있어 여기가 있어 와 나이스 여기가 있어 못봤지 13줄 아 여기가 있어 미드 미드 한번 밀어볼까 네 저 레드모크 갈게 오케이 미드 밀었거든 지금 좋아 타워 이제 하나씩 맞춰나가자 탑타워도 거의 밀었고 오 시아우 존나 잘 먹을게 진짜 네 내가 미친 와 이제 레벨 마스터가들이 못따라가야 안되나 아 이거 잠깐만 저희 다 풀템 트면 조합은 훨씬 좋거든요 오케이 흥분하지마 베피 흥분하지마 여러분 상호 화이팅 한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자꾸 채팅창에서 못한다고 까지만 마시고 와 이 새끼가 왜 마스터를 가냐 버스춤 극협이다 자꾸 그런 말 좀 하지마시고 여러분 화이팅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호야 화이팅 다들 추천업 아 아 안돼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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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볼빠니 고맙습니다 네 네볼빠니 고맙습니다 네 아 모델보태 자 모테텔 빠졌다 일단은 자 나 구원 빠졌고 마일드 앞으로 빠졌고 슬슬 바론샷 어 바론샷 먹었네 어 그래 의자 고맙다 왁자 다친에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성호야 오늘은 진짜 가능하겠소 땅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끝났는데요? 어? 끝났다 이거 아 무대 끊고 존나 좋았는데 상호 화이팅! 상호 화이팅! 이겨라 이겨라 우리 상호 어 뭐야 패배야? 아니지? 야 아니지 패배한거 아니지? 내가 잘못 뽑은거지? 야 이거 저번에도 2승 2패되가지고 3승 2패로 떨어졌잖아 2승 3패로 아니지? 야! 상호야 방금 진거 아니지? 거짓말이지? 거짓말 아니야?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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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 끓여드릴게요 말도 안돼 이거 진거 아니지? 근데 됐는데 좋잖아 야 야 잠깐만 야 오른쪽 하면 뭐야 142시간 방송 계속해야되는거야? 그럼 마스터 도 떨어지고 142시간도 해야되는거야? 알았어 야 야 잠깐만 냉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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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거 편집돼서 방송 나와 뉴스 뜬다 이거 이런거 뉴스 떠서 정지 먹어 자 참아 우리 벗고 살아야 돼 참아 너 진짜 평생 라면 안 먹을 수도 있어 참아 참아 힘 빼지마 참아 참아 그래그래 그래그래 이판 이길 수 있을거야 참아